1야 2야 4 역시 멍청하다 장화좀 찍을께요 장화좀 찍을께요 장화좀 찍을께요 음 음 음 와 졸라 맛있다 와 장난 아니네 일단은 이거는 이거 동기치킨이에요 맛있지 빨간색 안이 됐나 저거 줄여줄게요 그리고 이거 번호 깨워놓으면 소리가 엄청 경쾌해. 잠깐만요. 이제 소리가 잘 들릴거에요. 여러분 소리. 치킨도 왔다. 5분짜리. 머리 왜 이렇게 배고프디. 자, 이것도 세팅해라. 잘 보이지? 주말이 오늘 겹하다. 코니콤보 왔어요. 잘 보이겠습니? 롱. 뭐지? 잘 보이시죠? 한 Pulis 넌 안 먹게 가리쌀이 없다. 가리쌀이 없다. 가리쌀이 없다. 가리쌀이 없다. 닭다리 갖다 줄게. 그럼 이 두개 들고. 아니. 하나하나 갖다 줄게. 그래서 이러면. 돈을 갖다 줄게. 안 넣는다. 문 닫아. 맛있다. 와. 와. 진짜. 음. 음. 맛있다. 응. 안 먹었어. 가리쌀이 없어? 가리쌀이 없어. 가리쌀이 없어. 가리쌀이 없어. 가리쌀이 없어. 24 hate. 내가 끓어 먹었대. 야채이 없어. 애들 먹고ricular 가리치게. 뜨거워. 이거 맛있다고. 우리 라데 이게 이점? 인간의 배하기 ambassadors. 멘트도 없어 형님들 진짜 방금 하났데였나? 어 풍경도 어디오세요? 다시 오셨네 자님들 식사 나셨습니까? 저희가 걸척기라서 둘다 밥먹는데 정신없어요 진짜 배고팠어요 머리 밀먹으니까 더 맛있지 않습니까? 군맛다니까요 진짜 와 껍데기 밥 와 장난 아니죠? 양념에 찍어서 음 음 음 음 음 됐지? 됐지? 확실하지? 음 존나 맛있다 음 형님들 장난 아닙니다 치킨은 치킨은 입에서 살살 녹아요 자 이걸 딱 찍어갖고 음 음 이거 맞아요 와 맛있다 10시 치킨은 동기 치킨 10시 치킨은 동기 치킨 굉장히 맛있어요 응 형님 눈썹도 같이 그렸어요 형님 눈썹도 같이 그렸어요 밥먹고 맛삼고서 잘꺼야 콜라에 형님 메신 줄게 응 형님 주소 불러준대 soufflé physician 아 Theory Need Fryne Working 당근 왜 이 이 형. 형도 또 나가면 형도 또 살봐야 돼. 그건 아니지. 대신 수돗맛에 입어야 돼. 응. 동기치킨이 제일 맛있더라. 왜 이렇게 맛있냐. 뼈도 맛있다. 맛있지? 와 닭다리 없냐? 저 이랑 이겼는데. 나 한 개도 못 먹었다 닭다리. 다 들고 왔잖아요. 다 한 개도 못 먹었어. 머리 한 잔 안 했냐. 그 시간에 머리가 한 잔 하지 얘들아. 저희가 곧 패션이고 저희가 하는 머리가 곧 대세가 되는 머리입니다. 치킨에 AI 안 걸려요? 다행이네. 치킨에 AI 안걸리지? 샅rakось 진짜. 진짜. 응. 맛있어. 형님들 근데. 동키치킨 어디건지 알아요? 동키치킨 소리는 없디? 부산이 맛있을걸? 동키치킨 소리없어요 이렇게 조각으로 파는데 이게 맛있습니다 이게 방금 씻자 이건 대표님이야 아 근데 오늘 오늘도 한 막장의 기대된다 멤버 어떨지 어제 최종일 어제 잘하더라 어때도 작정하고 하던데요 어때도 벌칙이 세니까 원래 항상 작정하고 해 야 닭갓은 다 쇼 아니야? 아니요? 똑같네 추천 눌러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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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일 좋leo 고맙습니다 안 했다 100% 인정? 형님 마이크 소리 잘 들리죠? 마이크 소리 잘 들리세요? 지금 하스 수지님 별풍선 100일개 선물 진설이 반했죠? 수지님 100일개 감사합니다 제가 나의 딱 상렬 리액션으로 더듬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웃으세요 형님 뭔가 방금 니 100% 같았다 아니 월에 진짜 굉장히 미뤄졌다 의리로 미뤄졌는데 이게 왜 사드리고야 니가 건지 모르겠어 지는대로 쏴야지 뭐하는데? 아 시원하네 아 이제 좀 배가 찹니다 오늘 막잡아도 힘이 생기네 슬슬 슬슬 막잡아도 힘이 생긴다 아 배부르다 아 배부르다 배가 먹구만 재생 추가로 강진우씨 어떻게 안전하는데 진우형은 임원에 안할걸요? 참고로 를 우리는 긴장없이 게임을 할거 아니야 맛있네 맞지? 응 순브라 이거 응? 소크 잘하네 난 저쪽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똑같은 것 같은데 다 감사히 잘 먹는 그런 맛 음 내가 원래 프링글스였는데 어제는 진사람이 프링글스 아 그 해아차가 있어 그래갖고 그래갖고 그렇게 됐어 머리가 안진하네 응 됐어 근데 해아차가 더 같지 않아요 근데 해아차가 더 같지 않아요 저도 한 번 더 해야지 아까 저 연달에 리액션 못 봤으니까 팬이 들어갔다 가야해 추진이 형 박하영입니다 고맙습니다 야 분홍이 단다고 추진이 형 분홍이 닿으면 리액션 할게 아 근데 다 왔어요 분홍이 추진이 높아요 아 근데 김대칸은 삭발에도 김찬일 듯 두상이 너무 잘생겼어 두상 우리엄마가 진짜 아기때 머리를 이쪽으로 올렸다가 일로 올렸다가 진짜 내 완전 보석처럼 진짜 키웠어 애기때 그래가지고 내 두상을 다 부러워해요 두상 진짜 이끕니다 삭발에도 근데 올릴거야 나 엄마가 저 애기때 머리 굴러가면서 키웠어요 자유소로만 세 번만 지었는지 아는데 추진이 형이 열혈 다 왔다고 하면 또 당분간 한 달 안 오더라고 그럼 그동안 당연히 열혈코시 올라가죠 제 방이 열혈코시 낮으니까 수진이가 진우반 몇등이야? 몰라요? 수진이 형 내 방에는 부공기 갈생각 없나? 하하하 마 도룡이 너도 이 말이라면 못생긴다이마 맞지?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지금 모습을 여행보다 못생길 수 있도록 너 많이 미뤄졌어요? 좋아. 잘했어. 형님 입을래? 형님 드세요. 왜? 물어. 배부르다. 응? 먹어. 담을 수 있나 이거? 아니 이거 못먹겠어요. 왜? 먹자. 아 안먹습니다. 형님 먹어줄게. 무슨 소리야. 이거 먹어줘. 형님 먹어줄게. 키가 난다 아시네요. 이안 드실꺼 다 드시면 되지. 그것 좀 떼고 떼고. 닉스킹그룹이 형님 감사합니다. 1위당이 1위당. 다 사 드리기 가요. 아 배부르다. 다 사 드리기 가요. 12시 지났는데. 추천 아까씩 더 부탁드릴게요. 이제 이거 다 먹고. 맛있었으면 이제 찌뿌리 가야지. 딱 적당하다. 맞아. 진짜. 인정? 팬선물 몰라 확인 안해봤어. 아직. 팬선물 아직 확인 안해봤어. 오늘 가면 확인해봐야겠다. 하나도 안온거에요. 아 그 머리로 가서 갱비실 항의할거에요. 이머리로 가야지 오늘도. 이머리로 가야지 오늘도. 아 우리 수신약이 나기. 난 진염이 진염이 쓰고서 진염이. 아 머리를 제대로 딱 세웠어야 했는데. 내가 머리가 좀 약간. 머리 두피가. 그. 머리 두피가 줄거와가지고. 개혁이 씨부래. 힙핑이 어서오고. 개혁이 씨부래. 개혁이가 잘못했네요. 우리 수진이 몇 등인지 한번 볼까 진짜로. 수진이 몇 등인가요? 수진이 몇 등인가요? 수진이 몇 등인가요? 수진이 몇백밖에 안남았네. 근데 원래는. 한. 옛날에는. 200개 안쪽이었거든요. 근데. 한동안 한달 동안 안왔어요. 그동안 터드가 올라간거에요. 수진이 형. 동우양 가자. 내 리액션 보여줄게. 아 잘 먹었네. 형님들. 이제. 또. 막잡아서 갑시다. 씨부래. 이제 막잡아서 또 쓰레해야지 얘들아. 일단 중시하라. 내가 그릇 갖다놓을게. 니가. 그릇 안 먹어? 응. 그럼 내가 먹는디. 내가 낸다고. 응. 거실에 들어와서. 다 들어와서. 이렇게. 응. 으흡. 흥. 으흠. 카페. 아. 푸. 에이. 으흠. 에이. 으흠. 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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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